이동이 어려워 점심은 현장에서 해결한다. 힘든 오전 시간을 보냈지만 점심은 라면. 고된 작업에 비해 부실한 점심이 작업자들도 반가울 리 없다. 이렇게 한 대 밥을 먹다 보니 집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되는 작업으로 오랫동안 외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 나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한 1시부터 됐습니다. 집밥 생각도 하시고요. 아 보고 싶어요 애들 또. 밥도 집밥이 좋잖아요. 생각나시겠어요? 집밥. 간절하지 않냐. 이런 고단한 과정들을 견질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지 않아도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전에 새로 낀 장갑이 어느새 까맣게 변했다. 쉬고 싶을 만도 한데 이들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다. 오후에도 안전하게 작업해야 되겠구나. 동료들 안 닫히고 저도 안 닫히고 안전하게 작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작업이 임합니다. 오전에 철거한 안테나를 해체한다. 나사를 푸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손 전체가 뻐근해진다. 안테나 해체의 전 과정 역시 수작업의 연소. 하지만 옆몇 나사를 다 제거하면 해체는 순식간이다. 트럭에 실을 수 있게 반사판, 즉 안테나의 뒷면을 자른다. 두께가 워낙 두꺼워 작업이 쉽지 않다. 결국 톱날이 휘어버렸다. 계속 작업해야 하는데 막막해진다. 손으로 톱날을 펴보지만 복구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다. 망치를 이용해 나사를 제거하고 안테나 뒷면을 해체한다. 돌발 상황은 어디에서든 발생한다. 하루가 저물고 있다. 현장을 정리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용문산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도 똑같죠. 일정은 똑같죠. 아무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수월하겠죠. 안테나도 크기도 그렇고 또 첫날이기도 보다 그 다음날이기도 아무래도 수월하니까. 피곤할 법도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다 보니 빨래를 잊지 않는다. 외지 생활을 많이 해서인지 이런 일들에 능숙한 편. 빨래를 말리는 데 노하우가 있을 정도다. 양말은 테레비 위에가 제일 잘 맞나요? 테레비가 보고 열받은... 외지 생활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것. 안테나 공의 또 다른 애환이다. 땀 냄새 때문에 매일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러기 아파의 서름인 것 같아요. 기러기 아파요? 맨날 떨어져 있으니까 밖에만 나와서 있으니까. 지친 작업자들이 방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 생각이 더 간절하다. 아이고 지금 말씀 안 나죠. 집세가 안 나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만 부모님도 생각나고 집 처다시도 생각나고 그런 거지. 제 뿐만 아니라 다 처다시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러죠. 다행인 것은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가 있다는 것. 이들에게 동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고단했던 하루가 끝나간다. 아침이면 다시 열띤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용문산의 아침이 밝아온다. 이제 곧 이곳은 적막한 한가로움이 아닌 작업자들의 열기가 가득 찰 것이다. 안테나 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철탑에 오를 공구인가 했더니 작업자들이 꺼낸 것은 놀랍게도 빨래다. 숙쓰럽기는 하지만 이건 역시 이들의 일상이다. 커피 한 잔 먹게요. 날씨는 맑은데 산의 공기가 제법 쌀쌀하다. 여기 해발 한 1150에서 200m 정도 되니까 밑에 일반인 지상보다 온도 차이가 한 5, 6도 정도 차이 날걸요. 용문산의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 이곳에서의 마지막 아침 운동이다. 간단한 운동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